해녀 여왕 탐나 왕국에 해녀 여왕이 살았다. 어느 날 해녀 여왕이 딸을 낳았다. 그 딸의 이름은 마리, 해녀 공주로 태어났다. 그러나 해녀 공주는 해녀에 대한 기초 상식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밤마다 해녀 여왕이 해녀 공주에게 해녀에 대한 상식과 기수들을 알려주었다. 해녀 공주는 뛰어난 해녀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해녀 공주는 점점 커가면서 해녀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고 기수들을 많이 익혔다. 어느 날 시간이 많이 지나고 해녀 공주는 바닷속을 탐험하러 해녀 여왕 몰래 들어갔다. 오랜만에 바닷속을 탐험하러 가니 뭔가 새롭고 상큼했다. 더더욱 바닷속 깊숙이 들어가니 안 좋은 기분이 들었다. 어두웠고 무서웠다. 이 깊숙하고 어두운 곳에 빠져나가기 위해 뒤돋은 순간 무언가에 걸려 엎어졌다. 해녀 공주는 그 무언가에 빠져나가기 위해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다. 너무 힘들었다. 갑자기 검은색 물체가 나한테 와서 물었다. 나한테 잡힌 이상 누구도 못 빠져나온다. 그 순간 이전에 엄마가 해준 이야기가 떠올랐다. 너가 바다에 들어가선 조심할 게 있어. 그건 바로 해녀 악마야. 그 녀석은 해녀 악마였다. 해녀 악마. 엄마는 너를 만나면 도망치라고 했지만 손을 불편진다. 이 모습을 본 해녀 악마가 말했다. 뭐야. 도망 안 쳐? 해녀 공주는 무섭지만 당당히 말했다. 어, 도망 안 쳐. 지금까지 엄마한테 수련받은 것을 떠올리며 싸울 태세를 갖춘다. 갑자기 해녀 악마가 공격했다. 감히 내게 덤벼? 맞춰봐. 해녀 공주가 기회를 보다가 해녀 악마의 꼬리를 물었다. 아, 뭐하는 짓이야. 아파, 아프다고. 아프다고. 봐줘, 봐줘. 그 말을 듣고 꼬리를 풀어줬다. 내가 이긴 거야. 앞으로 까불지 마. 바다에서 나오는 순간 멀리서 허겁지겁 달려오는 해녀 여왕이 보였다. 마리. 혼자 다니지 말라고 했지? 얼마나 걱정했는데. 해녀 여왕이 쓰러진 해녀 악마를 본다. 네가 물리쳤니? 역시 우리 딸. 너는 해녀 여왕이 될 자격이 충분히 있어. 수고했어. 해녀 공주가 눈물이 드렁드렁한 얼굴을 들며 말했다. 사랑해요, 엄마. gasp. 뭐하나. sci-fi의 생각은 intense. 장소로 말했어. 예약해서 determin합니까, NET